PD 우와 우리 센터가 좋아졌다 봅니다 너는 신의 신도 아니야? 은근히 이제 기대돼요 촉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형님은 정말 촉이 좋아요 아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촉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와도 좀 늘리지 않는다고 초기의 여왕 자격으로 아는 형님 가장 많은 다주가를 소유한 사람이 최고의 초강이 되는 겁니다 음 몇 개이야 너도 몇 개인데 진짜로 5개 이거에서 300% 받으면 너한테 밀어줄게 정답! 지금만 치면 안 되죠 올인 아 헷갈려 보통이야